안녕하세요 뉴스다지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검찰 청부 고발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 사건의 키맨인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김웅이 어떠한 내용을 밝힐 것인가 상당히 기대를 모았지만 예상대로 별로 새로운 건 하나도 안 나왔고 그동안 본인이 횡설수설 했었던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가지고 횡설수설한 정도였고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런 태도로 보였으며 제보자에게 많이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을 보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김웅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제대로 파괴되진 않지만 그리고 김웅의 기자회견으로 이번 사건 관련해서 아무런 궁금증도 해결이 되지 않지만 적어도 이 사건을 수사로 몰고 가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김웅의 기자회견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자회견에서 거의 내용이 없었죠. 대부분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했고 제보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질 때 굉장히 눈에 띄는 속보가 하나 갑자기 나왔는데요. 김웅 의원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제보자의 신원이 밝혀지면 경의도 밝혀질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리고 기자들이 제보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내고 있을 때 갑자기 대검 감찰부에서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의 요건을 충족을 했다라는 이런 속보가 떴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으로 지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제부터도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오늘 대검 감찰부 측에서 그것도 김웅의 인터뷰 도중에 갑자기 이런 속보를 내보내는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대검에 해당 속보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입단속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법조계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검 측에서 이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이렇게 급하게 지정을 하는 것은 진짜 이해가 안 간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법적으로만 따져보았을 때 공익신고자의 여건은 명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말 그대로 공익을 신고한 사람이 공익신고자가 되는 것이고 공익신고라는 것은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것이며 여기에 핵심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인데 법에서 정한 공익침해 행위는 471개로 딱 규정이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고발사주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직권남용이라든가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에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가지 범죄는 공익신고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침해 행위에 포함이 되고 있지 않아가지고 도대체 대검에서 무엇을 보고 이번 사건의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지정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공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제보자는 왜 이 사건을 언론에다가 먼저 제보를 했는지도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권익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먼저 신고를 하는데 언론에다가 먼저 이 사건을 신고해서 문제를 만든 다음에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오니까 이를 권익이도 아니고 대검에다가 공익신고를 하는 모습도 좀 이례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익신고법상 그 내용이 거짓이거나 목적이 부정할 경우에는 공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대검 측에서는 이 사건의 성격을 확실하게 규정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공익신고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도 납득이 어렵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대검 측에서는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라고 발표하고 공익신고자로 제보자를 지정을 했으니까 왜 이 사건에 대해서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납득할 만한 그런 설명을 좀 내놓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 사건은 지금 수사로 지금 수순을 밟기 위해서 이런 식의 지금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진상조사에서 감찰로 넘어가고 감찰에서 수사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를 밟는데 이번에 제보자가 대검에다가 이 사건을 던짐으로써 이 사건은 급하게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도 얼마 전에 국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빨리 감찰을 해야 된다라는 본인의 의증을 드러냈으며 현재 여권 진영에서는 아예 대놓고 이 사건은 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지금의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여권 진영의 요구에 맞춰가지고 대검 측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 진영에서는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감찰이라든가 수사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박범계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편향성을 넘어가지고 아예 그냥 대놓고 여당 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고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도 치녀 성향의 검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이 사건에다가 한동수 감찰부장을 투입할 것이란 얘기가 심침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수 감찰부장은 골수 치녀 성향으로서 검찰 조직 내에서도 한동수라는 사람이 이 사건을 감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한동수 감찰부장은 작년에 윤석열 총장의 징계 국면에서 윤석열 총장 직원에게 최전방에 있던 사람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건에 투입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지금 가장 골 때리는 부분은 현재 직권 세력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려고 이렇게 지금 길길이 뛰고 있는 이유는 윤석열이 여기에 지금 엮여있다라는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인데 현재 여태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엮여있다라는 연결고리가 지금 하나도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우 의원조차도 첫 번째 인터뷰에서 윤석열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녹취록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심지어 김어준조차도 윤 전 총장의 지시라는 직접 증거가 없다라는 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검찰 쪽에서 고발장이 왔다라는 게 밝혀진다라고 하더라도 누가 지시했느냐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역시도 수사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윤석열이라는 연결고리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을 가지고 윤석열 청부 고발 뭐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짜가지고 지금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사실상 지금 결론을 정해놓고 퍼즐을 끼워 맞추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분석가들 역시도 이번 사건 관련해서 여권이 지금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현재 여권 진영에서는 이 사건에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고 추정이 되는 손준성이 끼어 있으니까 윤석열 관여는 이미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두루킨 공모에 관여했다 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만일에 자신이 민주당이라면 표정 관리하면서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면서 엄중히 지켜볼 것이다라는 입장 정도만 내면서 한 발 뒤에서 보고 있을 텐데 지금 여권 진영에서는 너무 성급하게 이 사건에 뛰어들고 있고 만일에 이 사건의 결론이 지난 검언유치한 사건처럼 이번 정권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여권 진영은 현재 윤석열 총장 측이라든가 야권 진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 공작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김웅의 맹탕 기자회견 그리고 대검 측에서 이 사건은 공익신고를 지정함에 따라가지고 이 사건은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것이 중론이며 또한 김웅은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진실보다는 자신만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공적인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오늘 김웅은 유승민 캠프에서 나오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써 유승민을 보호하는 모양새도 보여가지고 정말로 석연치 않다라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사건은 감찰이라든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재 많은 국민들이 법무부라든가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최소한의 기계적인 중립이라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